인덱스, 인덱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색인 또는 찾아보기 책 뒤에 있잖아요. 바로 그 개념이에요. 데이터베이스에서, XS에서 인덱스가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얘는요. 테이블의 검색 및 정렬 속도를 갖다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. 그리고 테이블의 기본키는 자동으로 인덱스 된다.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고, OLE 개체는 인덱스를 지정할 수가 없어요. OLE 개체는 인덱스 지정할 수 없다. 유효성 검사 규칙도 지정할 수도 없고 OLE. 그 다음에 인덱스는 최대 테이블에서 32개까지 허용이 된다라는 거예요.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에서 인덱스를 사용하는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? 빨리 찾기 위함이죠. 첫 번째, 데이터 검색 및 정렬, 작업 속도, 향상. 바로 이렇게 시험은 직관적으로 출제가 돼요. 네,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